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기만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이 일상도 깊은 사랑에 빠진 순간 사랑이 싫다 가도 내 눈앞에 있으면 어휴 나 연애하고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사랑하고 싶게 돼 아휴 ek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일로 가시죠 박수 그 말 하라고요 너무 떨리고 좋았고 새로운 신선한 경험이어서 아주 기분 좋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드라마 정말 저희 어머니도 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잘 찍혔죠? 오케이 됐어요 됐어 됐어 고생하셨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어 할 게 없어 마음 앞에 있는 손이 있잖아 마음이 웃겼는데 너무 면성하다 너 알았어요 자 약간 이 가까이 가는 호흡이 좀 있어 둘 셋 나 호흡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